그런 거 신경쓰고 그런 거 신경쓰고 못 해먹는 거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바로 인계사니까 산신 그룹은 영원한 새벽 송송과 황송이 한 하늘 덕대 한 육전 선동에서 굶지는 단가 안개가 이거 아니 뭐하는 게 나와 안개가 이거 안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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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청이 꽃비던 시절 첫사랑 만나던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꽃게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 꽃필때 아아아아아 이를 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청이 꽃비던 시절 감사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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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